해피 버스데이, 유진. 하... 뭐야, 한보. 지금 당장 안 입어도 돼. 나중에 나랑 같이 입어, 응? 하... 저 기념으로 하나 사가요. 중국 가면 치파오, 베트남 가면 아우자이 사잖아요. 그럴까요? 하... 아니에요. 엄마는 저 한국 온 거 몰라요. 에이, 그게 뭐 비밀이라고. 엄마 것도 하나 사가요. 이 제품은 하나밖에 안 남아서 주문 제작해야 돼요. 토요일에 비행기 타야 되니까 혹시 금요일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? 그렇게는 힘들어요.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그렇죠. 금요일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. 하..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, 뭐. 별건 아니고 뭐.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. 하...